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! 김트리씨 왜 안들어오나요? 오케이! 꼭 이겨서 진급경기다 진급경기 정말 중요하다 진짜 무조건 이겨야된다 자 서태웅 광입니다 자 서태웅의 정석 서태웅의 황제 자 서태웅 승률 68.18% 이겨야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무조건 이겨야됩니다 최치수 금 서태웅 금 송태석 아 우리랑 거의 비슷하네 근데 우리가 리바운드는 조금 딸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내가 리바운드를 최대한 비벼보겠어 정대만의 3점이 터질수록 이번 이번 게임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지 자 3점 3저씨의 진급경기입니다 출발 뒤 좋아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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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볼은 반드시 넣는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 이거 옆에서 쳐야되는구나 야 블럭 장난 아니다 야 야 첫 첫 특점부터 장난 아니네 야 첫 특점부터 진짜 경쟁이 장난 아니다 야 장난 아니다 진짜 나이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야 야 진짜 이거 엄청 치열하네 자 가운데서 버팁시다 아 아 아 아 아 이 볼은 반드시 넣는다 오케이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아 아 두명이 뛰어야돼 저거 불러가려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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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버팁니다 여기서 아 아 아 어 아 스틸 하나 필요하다 오케이 들어와야 돼 미치겠다 정말 야 진짜 쉽지 않다 와 어렵다 어려워 아 아 어렵다 어려워 아 저 서태웅과 내 서태웅의 대결이네 야 이렇게 브론즈 깨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진급 경기마다 이거 다 지니까 이거 아 이번엔 어떻게 좀 잘 잡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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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겠다 박스비 가자 버저비터로 이겼어 대박이야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야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버저비터 이겼어 야 진급했다 드디어 이야 버저비터 와 이거야 심장이 뛴다 진짜 막 우와 야 이거 진짜 안자고 본사람 대박이다 진짜 이거 레전드다 진짜 이야 야 진짜 짜릿해서 방금 막 진짜 엄청난 짜릿함을 느꼈어 이야 드라마다 진짜 이거 이야 진짜 대박이야 와 와 와 실버로 왔어 드디어 와 진짜 힘들었다 실버로 올라오는데 와 야 드디어 실버 진짜 진급 경기마다 다 졌는데 아마다님도 지금 실버 같겠네 야 진짜 우리 고생했다 실버까지 오는데 진짜 아 아 Ah 캠़ 다이야를 주세요 손그릇 Greth chegar 일단